보금에 대한 우리의 마음, 보금에 대한 우리의 믿음, 보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보금에 생명을 그느냐, 생명을 걸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응답과 역사도 다를 것입니다. 보금에 생명을 걸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제가 종교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익만 구하는 자들이지 보금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금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생명 맞춘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보금은 생명이기 때문에 값싼 보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값비싼 보금임을 잊지 말아야 되죠. 왜 보금이 생명이냐? 우리는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왜 보금이 생명이냐? 우리는 낳을 때부터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금이 생명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보금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금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 1서 1장 2절에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고요. 요한 1서 2장 25절에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금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의 이 생명을 빼앗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무효화시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사탄도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로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보금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보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보금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보금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합당한 자세이겠습니까? 생명의 보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금 앞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보금 앞에 잘못된 태도를 가지느냐? 보금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졌어요. 보금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보금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값비싼 보금입니다. 그렇다면 보금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금 앞에 뭘 걸어야 된다?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역사에 이른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나야 역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과 생명과 우리의 신앙이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은 분명한데 우리가 생명이 없어. 가졌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틀린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생명과 생명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금이 보금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생명을 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다시 말합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성삼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되지 다른 것에 생명을 건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엉뚱한 것에 생명을 거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에 생명을 겁니다. 돈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돈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돈에 생명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왜? 돈이 우리의 구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돈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름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생명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 돈에 생명을 겁니다. 주여 하면서 어디에 생명을 거느냐. 돈에 생명을 겁니다. 돈에 생명 걸지 마시고 보금에 생명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명예의 생명을 거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많은 경제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왜 많은 엘리터들이 자살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서 자살을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 잘못된 사람들은 자살한 사람들을 또 추모하고 숭배하고 또 모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살을 정동화시켜주고 자살한 사람을 우상화시켜준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의 생명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예롭게는 살아야 됩니다. 추하지에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명예의 생명을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잘못된 이념과 사상의 생명을 걸은 자들도 있습니다.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럴 수가 있겠죠. 어떤 사상, 잘못된 이념 이런 것이 막 생명을 걸어요. 그 사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사상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위에 이념이 있고 성경 위에 사상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성배가 되는 겁니다. 선도들은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좋은 이념이 성경 위에 있느냐 이 좋은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짓밟고 있느냐 아니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 보면 엉뚱하게 자꾸 선거를 하고 엉뚱하게 투표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지역감정에 생명을 그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역감정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요. 막 그렇게 지역감정에 생명을 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막 그렇게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교회 밖에서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일이에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 한참 보수 진보 나누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이 목사님이 약간 보수이신가 봐요. 보수이다 보니까 보수 편을 들었다네요. 그 교회 장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나가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목회사가 자기의 어떤 그걸 조금 성경적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장로가 돼가지고 벌떡이 예배 시간에 나가면 그 내가 그랬어요. 그 잘 나갔다고 그거 내가 그랬어요. 그런 인간은 빨리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 오래 있으면 그 가라지라고 하고 성경적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알고만 남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전혀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런 것은 그냥 막 그러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막 그런 것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막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간다. 그건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이 인연과 사상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을 낳은 예배 때 뭐랬습니까?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이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의 지식과 논리와 경험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성경을 판단해요?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의 문제예요. 생명을 부여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복음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신앙하고 그 가운데 헤매고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물론 그분이 노력하고 있겠죠.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의 왕이 될 때 빠져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왕이 될 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 안에서의 자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해방 이런 말들을 쉽게 쉽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방 얻을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대가를 지불할 때 자유할 수 있고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제사장, 선지자, 왕,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걸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왕이 될 때,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무슨 그리스도가 나의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됩니까? 지금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세상 염료로 지금 가득 차 있고 불신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나의 왕이 되냐면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누가 움직입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내가 나를 움직이잖아요. 내 삶을 내가 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잖아요. 내 힘대로 살잖아요. 내 능력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거운 짐 지고 걸어가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움직이면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응답을 보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나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지식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런 걸 신앙생활을 해도 참 평안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복음이 나를 움직이면 참 평안을 맛볼 수 있거든요. 복음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존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극소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전부 다 복음이 나의 종이고 내가 왕이 되어버렸어요. 바벨탑을 자기 안에 다 쌓아두었어요. 이러니까 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복음이 여러분의 왕이 되고, 복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드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이 나의 왕으로, 복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생명을 걸지 못할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절대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복음을 이렇게 희미하게 알고 있을까요? 왜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있을까요? 30년을 교회 다녔으면, 20년을 교회 다녔으면,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교회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있을까요? 아는 사람은 따라갑니다. 알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줄 모르면, 잘하는 사람 따라만 가도 50점은 남는다. 잘하는 사람 따라만 해도 어디 가서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듣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잘하는 사람 따라하면 운동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러니까 잘하는 사람 보고 그게 잘하는 것인지도 몰라. 제가 처음 헬스할 때 그렇게 되나가요. 나는 처음 헬스할 때는 누가 헬스를 정자세로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반동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헬스를 배워보니까 헬스할 때는 절대로 반동을 주면 안 돼. 최소화시켜야 돼. 그런데 우리 헬스장에 저하고 나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오면, 이렇게 들 때도 막 이들고 반동을 줘요. 나는 처음에 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안 하더라고. 랩풀타운 할 때 막 이렇게 막 화해하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굉장히 랩풀타운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막 하니까 저는 절대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제가 헬스를 안아가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헬스를 몰랐을 때는 저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고 나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아침에 여전사 할머니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틀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진짜 누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야 되고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따라만 가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왜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다 하나님을 떠나고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교회에 남아있습니까?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모르면 이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떠난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다, 행정이 잘못되었다,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다 사기라니까요. 지성가기라니까요.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따라가면요. 자꾸 따라가면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더 알게 될까요? 더 모르게 될까요? 더 알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보금의 가치를 더 많이 알까요? 적게 알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많이 알게 돼 있지. 성경을 읽는데 보금의 가치와 절대 성경을 더 알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안 읽고 교회 다닌다. 절대로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되기는 어렵다. 내 신앙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 믿음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성경 안 읽으면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제대로 몰라요. 사람들에게 전답받은 그 보금이 쪽보금이지 완전한 보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보금은 쪽보금이에요. 여러분 쪽보금만 들어도 구원받아요. 그럼 쪽보금보다 완전한 보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잘 아는 사람 따라가면 보금의 가치와 능력을 더 알게 되는데 많은 분들은 이걸 실패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해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성경 읽을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럼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간증하잖아요. 성경이 어떻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은혜를 역사 속에서 있다고 말하잖아요. 전에는 제가 막 외칠 때 다 눌려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인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읽는 성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성경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점점 더 깨달아가면 언젠가는 생명 근제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 걸으라고 해도 생명 못 겁니다. 알아야 생명을 걸지. 가치를 발견해야 생명을 걸지요. 못 걸어요. 그런데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복음의 가치와 절대성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이 순교했습니까? 생명 근 제자들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왜 순교했습니까? 생명 근 가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면 생명 근 제자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 근 제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확실히 알면 순교한다. 확실히 알면 순교예요. 확실히 알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확실히 알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녀. 그런데 생명의 복음을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모든 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어요.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건강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일에 건강을 사용합니다. 전부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모든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전부 다 세상에 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있으면 된다. 믿음을 저버려서라도 돈 벌지를 원합니다. 관심이 세상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후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정도로 성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덩질 정도로 성공하면 안 돼요. 그런 성공은 실패예요. 그런 성공은 잘못된 성공이에요.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손에 안 봅니다. 절대로 손에 안 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자기 이익을 구하고 믿음, 복음 이야기하면서 다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생명의 복음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 주일 성수도 제가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헌금하는 것도 대가 지불을 했잖아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성교하는 것도 대가 지불이에요. 기쁨으로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지불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오늘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에서 양심껏 손 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직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손 들어보세요. 나는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울 장모님이나 우리 중자도 손 들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손을 드는데 이건 제가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초신자들은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생명의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초신자들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인가 생명의 복음임을 나는 알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이 맞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교회에 깨나 다녀왔고 신앙생활을 깨나 했다는 분이 있죠. 이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나는 진짜 복음의 생명을 걸고 있는가를 정보를 해야 돼요. 초신자들은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이 내게 있는가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고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나는 진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한 나로서 생명의 복음에 내 생명을 걸고 있는가 예수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내가 복음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복음을 위해 대가를 내가 지불하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초신자가 해야 될 질문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질문 중직자들이 해야 될 고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던지고 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명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 거는 믿음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명 거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생명이니 우리도 생명 걸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또 복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또 내가 예수 글쓰의 종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와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도 교회의 복음적 결단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